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오 보지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경주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의 DNA가 우리 안에 주어진 이후로 이제 그를 따라 우리의 운명이 다 반응하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의 경주입니다 이것은 생명이 씨앗이 뿌려져서 장상한 분량까지 장상한 분량은 뭐냐면 다시 열매를 낼 수 그 DNA를 가진 열매를 낼 수 있을 때까지가 장상한 분량까지입니다 그게 결승점이에요 우리는 그 경주를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적인 경주도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태어나서 죽는 것까지가 경주가 아니고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기본값이에요 그냥 우리에게 있는 경주란 주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값 주고 사셔서 너는 내 것이라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이 부탁하신 일을 이루는 것 그 대위임령을, 이 The Great Commission을 이루는 것 이게 하나의 경주예요 이 경주는 히브리서가 얘기하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주제인데 이 경주는 또한 뭐냐면 싸움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를 여러분에게 저는 분명히 전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이를 분명하게 전해라 디아스포라와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전해라 우리가 가야 되는 이 믿음의 마라톤, 믿음의 단거리 경주 이 집을 짓는 경주 이것은 싸움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싸움에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이전 투구의 싸움이 있고요 이해관계와 정말 돈 되는 거, 조그만 거라도 있으면 서로 드잡이판을 하고 싸우는 그런 추한 이전 투구의 싸움이 있고요 그리고 서로 물고 먹으면서 피차 멸망하는 서로 헐뜯기하는 진흙탕 싸움도 있고요 그러나 생명을 위한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위한 싸움 여러분, 구조대회들이 하는 일은 뭘까요? 활랑하게 자기가 가진 재주를 부려서 아니면 직업적인 의무감으로 그렇게 하는 거 여러분, 구조대회는 그래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생명을 구한다는 것은 항상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걸어야 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할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헌신? 아니면 뭐예요? 희생? 아니요, 싸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거는 것은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경주는 주님이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거거든요 주님이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시고 시작하신 거예요 그냥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뒤웅박 팔자고 삼신 할머니가 정해준 대로 그냥 사는 게 운명이라고 생각했던 그때하고는 이제는 다르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값 주고 사셔서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우리를 부르시면서 우리를 사명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경주를 우리가 할 건데 이거 뭐라고요? 싸움이라고 경상도말로 싸움 싸움이라고요 진리의 말씀을 세우기 위한 싸움 생명을 위한 싸움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기 위한 싸움 제가 제자 훈련을 하지만 이거 싸움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알아서 이렇게 성장하잖아요 왜냐하면 반대급부가 있고 또 뭔가 관성이 있어요 그것을 깨치고 채찍으로 나아가랴 당근으로 나아가랴 싸움이에요 여러분 싸움 기싸움이고 싸움이에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 주신 생명의 경주 이것은 영광을 위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올해는 우리가 가지 않은 길을 갑니다 어릴 때는 잘 몰라요 그러나 나이가 어느 정도 들고 들고 들어가면 이제 경험이 쌓여서 이제는 눈 감고도 가겠다가 아니에요 아 또다시 내가 가지 않은 길을 가는구나 저도 가지 않은 길을 여러분도 가지 않은 길을 갈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것 역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 않은 길을 그러나 정답이 주어져 있지 않은 이 길을 가는 싸움이에요 생명을 위한 싸움 얘기를 했는데요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뭘까요? 베이비 부모 시절에는 뭐라고 얘기를 한 줄 아세요? 그냥 제가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애가 덜컥 들어섰다고 말해요 베이비 부모예요 이 집도 여기저기 다 애기 낳는 소리 산부인과가 터져나갈 것 같은 학교는 초등학생들이 다 2부제 수업을 해야 되는 저희도 전쟁 후에 그런 베이비 부모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한 58년 개띠 얘기도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요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정말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가정들을 우리가 많이 보고 또 위에서 많이 기도했어요 생명은 저절로 덜컥 들어서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선한 싸움이에요 선한 싸움 그렇다면 그렇다면 말이죠 이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인생 경주 그 싸움 그 거룩한 싸움 생명을 위한 눈물겨운 싸움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히브리서는 이야기를 분명하게 하고 있어요 그건 뭘까요? 여러분 싸움이라면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승리에 대한 확신이 그렇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닌가 보세요 여러분 질병과 싸우는 게 아니라 질병에 끌려가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요 만들지도 않은 병을 내게 찾아온 것을 그걸 내가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병을 안고 나면은 이제 깨닫게 됩니다 아하 여기에 대해서 내가 뭔가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나 어떤 자세는 싸워야 되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나 그런데 그 싸움에서 중요한 것은 뭘까요? 승리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렇습니다 어떤 싸움이든지 승리에 대한 확신 어떤 승리? 최후 승리에 대한 확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싸움을 하시면서 이 세상에 생명 주시고 그리고 그 생명을 다시 구원하시고 세우기 위한 싸움을 하시면서 최후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셨어요 예수님은 그 얘기를 몇 번이나 얘기하셨습니다 오늘과 내일과 그 다음 날은 나의 길을 가야 하리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최후 승리에 대한 확신과 담대함을 갖는 거예요 우리 한번 찬성하겠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험한 십 붙들겠네 붙들겠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왜 우리를 그렇게 험하게 내모셨어요 주님 아니죠 모든 생명을 얻기 위한 것은 거룩한 싸움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히브리사와 함께 이 사실을 분명하게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이 선한 싸움 생명을 위한 싸움 주님과 함께하는 싸움에서 중요한 것은 최후 승리에 대한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싸움의 원리를 오늘 말씀 중심으로 해서 제가 몇 가지 얘기할 거예요 첫 번째는 이 싸움의 원리는 확신인데 이 확신이라는 것은 승리에 대한 확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신뢰감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승리에 대한 확신은 그냥 어떻게 하면 이기겠지가 아니라 내가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 자신감이에요 확신 그것을 홀딩하는 거예요 내가 홀딩 컨피던스 주님이 내게 주신 그 확신과 자신감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신감은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별로 쓸모가 없어요 우리는 거기에서 늘 흔들려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주님이 내게 약속을 주시고 주님이 시작하신 그 일을 주님께서는 신실하고 신실하고 지키신다 그것을 내가 계속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는 거기에서 무엇을 얻게 되냐면요 담대함을 얻게 돼요 담대함을 여러분 싸움에서 담대함이 얼마나 중요한 건 아시죠? 내가 담대하지 않은데 어떻게 싸워요? 담대하게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확신이 자신감이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 거예요 최후 승리에 대해서 자신감을 버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적이 세서 내가 이제 자신감을 가져도 할 방법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와 사탄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제가 누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죄와 사탄은 우리를 망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 역할이 그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어요 천사에게는 메신저 전달하는 역할만 주어진 것처럼 죄는요 유혹하는 역할밖에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죄의 유혹이에요 왜 유혹이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자기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지 않아요 죄는요 간접적으로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이러스도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가 직접 죽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와서 자중질환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문제를 일으키도록 만들어서 우리가 스스로 죽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죄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유혹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너질 수 있는 대로 침투해 들어가요 그 무너질 수 있는 데가 어디냐면 단 하나 우리에게 확신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확신은 우리가 앞으로 이 싸움을 가는 데 있어서 뿌리와도 같아요 뿌리 그런데 그 뿌리를 와서 흔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뿌리를 잘라내요 뿌리를 그래서 우리 안에서 주님과 함께 이 싸움에서 승리한다는 확신을 우리 안에서 뿌리를 잘라내버리면 그 다음에는 우리는 스스로 멸망하는 거예요 스스로 멸망 죄가 할 수 있는 일 사단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확신을 와서 꽁꽁 묻고 그리고 그 뿌리를 시들게 합니다 그러면 뭐가 없어져요? 천국에 대한 확신도 없어지고 영생에 대한 소망도 없어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즐거움도 사라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돼요? 뿌리가 마르면 어떻게 됩니까? 식물이 쪼그라들어요 쪼그라들어 눈을 뜨고 저를 보세요 지금 이게 자장가로 들리면 안 돼요? 중요한 얘기를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 쪼그라드는 인생이 되기를 추구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쪼그라드는 인생 살지 맙시다 디아스포라로 사니까 뭔가 좀 안 풀려서 쪼그라든다고요? 아니요 그런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디아스포라로 사느냐는 것은 세팅값일 뿐이에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뿌리가 시들면요 뿌리가 시들면은 쪼그라들고 궁색해 보이는 거예요 즐거워지지 않습니다 싸움은 승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싸움이라고 어느 때부터는 얘기하잖아요 그냥 흘러간다고 말해요 운이 나빴다고 말해요 그리고 변명과 원망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운이 어떻다고 얘기하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인생은 변명 아니면 원망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나 경험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행여나 디아스포라로 살면서 은혜받고 이제 잘 살려고 하는데 사람이 걸려갖고 사람 때문에 즐겁지 않다 여러분 그건 사실과 달라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사람은 만나게 돼 있는데 내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에 즐거움이 없고 행복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그건 죄의 유혹입니다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죄는 여러분의 확신을 건들 뿐이에요 그래서 변명과 원망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확신의 뿌리를 잘라놓고 그리고 스스로 죽게 만들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나 던져봐요 그 중에서 제일 잘 먹히는 게 사람 때문이라는 생각이에요 그 생각이 하나 들어오면요 그냥 나는 그날부터 갑자기 행복하지 않아요 갑자기 행복하지 않고 의욕도 없고 즐거움도 없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정당함을 스스로가 갖는 거예요 유혹에 말려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서 무슨 일이 납니까 베드로는 성전 미문으로 올라가다가 날 때부터 앉은 뱅이를 만납니다 요한과 같이 있다가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고 자기를 바라보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얘기합니다 내가 구걸하니까 돈 달라고 하니까 내가 은과 금을 너에게 줄 수 없지만 내 안에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붙잡아서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안전병이가 치유돼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죄림을 찬송하기도 하고 베드로는 거기서 그것도 하나의 싸움이죠 그냥 가고 아니면 잘 되기를 바라요 갓 블레스 유 그리고 그냥 빨리 도망치듯 갈 수도 있지만 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확신을 시험하죠 붙잡아 일으킵니다 놀라운 확신과 담대함으로 이것은 베드로가 갖고 있던 속성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그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항상 뒷감당 못하는 예수님이 재판받을 때 예수님을 세 번 저주하고 부인하면서 자신감을 잃어버렸던 그 수탁베드로 닭이 울기 전에 그 수탁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게 다시 회복되고 오순절에서 담대하게 삼천명에게 복음을 전하던 베드로 우리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그리고 그 사내들인 지도자들에게 잡혀갑니다 베드로가 그 안전벵이를 거쳤다는 이유로 또 잡혀가요 예수님과 똑같은 죄목으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거기에서는 더 이상 쫄지 않습니다 그는 그들이 죽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내가 유혹 앞에 넘어지면 내가 스스로 멸망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를 두고 너무나 기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확신을 놓지 않으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상하신다 상을 주신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 얘기는요 이 자신감과 확신 승리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도 이것을 뺏지 못해 내가 스스로 뿌리를 자르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이 자기를 찾느니 확신을 잃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보상하고 상주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선진들은 증거를 얻었다고 오늘 말씀에 마지막에 얘기하고 있는데 그 증거가 뭐냐면요 상이에요 상 영어선경으로 한번 보세요 커맨디드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미리 상을 주셨다고요 상을 주셨다고요 내 정욕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여러분 회사에서 얘기해요 서울에서 프랑쿠르트에 누구 있어? 그 암흑에 있잖아 그 정암흑에 가 있잖아 어 그래? 프랑쿠르트에 있어? 아 그럼 개일 잘하잖아 어 잘하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 그러면 그쪽은 안심해도 되겠네 믿어도 되겠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십니다 하나님은 보상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자신과 약속을 맺은 약속의 파트너가 확신을 잃어버리지 않고 확신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든든하게 여기시고 기뻐하고 상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 확신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람 때문에 세월이 그래서 그런 쪽으로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고향과 아비의 집을 떠나가는 걸 보고 기뻐하셨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약속을 이루지 아직 못했는데도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데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는 복이 되리라 그 말씀을 약속하시니가 믿부시다는 것을 그가 알면서는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손의 약속을 주셨는데 자손은 잊지도 않아요 창세기 15장 1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이 아직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비가 되기도 전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건네시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은 위대한 전환점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으니 하나님이 이를 의로 여기시느니라 하나님의 정말 이 너무나 붉은 기쁨 순수한 기쁨이 느껴지는 그런 대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확신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 약속하시니가 믿부신 줄을 알미라 그분에 대한 우리가 신뢰를 늘 잃지 않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이 36절이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그 다음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perseverance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이 최우승일 르실이라는 그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는 거고요 인내는 이를 계속 유지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싸움을 하는 사람은요 인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해요 제가 어린 시절에는 한국의 스포츠 중에 뭐가 유명했던 줄 아세요? 권투가 유명했습니다 권투 그래서 헝그리 복서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가난한 사람은 권투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매 맞아가지고 짧은 시간에 매 맞아가지고 챔피언이 되면 엄마나 챔피언 먹었어 그러면 돈이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권투를 하고 권투 시합을 하면 온 국민이라는 말은 좀 과장일지 모르겠는데 거짓 그랬어요 온 국민이 붙어가지고 챔피언전을 한다면 아시아급에서 챔피언전 이게 동양 타이틀이라고 그랬는데요 그 정도만 해도 전부 다 라디오 TV를 기울였고요 세계 챔피언 그러면 전부 다 집에 가서 그거 봤어요 그래서 그 몇 전 몇 끼예요 몇 번 쓰러졌다가 다시 챔피언 먹은 게 그 홍수환 이라고요 나중에 택시 운전사도 그게 지금 뭐가 중요하냐고 근데 그 사람이 그 남아공에 와서 더번에선가 세계 챔피언전을 해가지고 챔피언을 땄거든요 그때 그 유명한 인터뷰 엄마 다 챔피언 먹어서 그게 온 국민의 유행어가 될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권투가 1회전이 몇 분이에요 몰라요 3분 옛날에는 3분이었어요 요즘 3분인가요 3분이면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3분 동안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근데 매맞으면서 3분을 견딘다는 건 너무나 너무나 길어요 해주고 챔피언전을 나갔는데 그 중계방송하는 분이 거기에 계신 동포 여러분 드디어 세계 챔피언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우리 한국 선수가 나가가지고 이제 하고 있는데 맞는 거예요 맞는 거야 막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1분 30초 지났습니다 아직도 절반이나 남은 거예요 막 아나운서가 나중에는 울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고국의 진 동포 여러분 3분이 왜 이렇게 깁니까 웃으면 안 되는데 3분이 왜 이렇게 깁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인내를 위해서 권투 선수는요 하루에도 날마다 날마다 자기의 몸을 절제하면서 아침마다 뛰고 또 뛰고 또 뛰고 그리고 스파링을 하고 연습을 하고 연습을 하는 거 왜요 인내하기 위해서 인내하기 위해서 다리가 풀리고 그리고 견딜 힘이 없어도 그래도 견뎌야 돼 견뎌야 돼 고국에 계신 동포 여러분 왜 공이 울리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아나운서가 그런데도 끝까지 끝까지 견디고 있는 것은 싸움에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인내를 얻게 됩니까 여러분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인내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싸움을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면 싸움을 하는 사람은 정말 한사코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런 말씀에 사모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강해지고 경주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거예요 말씀 안에 있을 때 야고보서 1장 2절 4절은 이를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미라 아멘 로마서 5장 3절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란은 인내는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우리가 시련이 오면요 그것이 사단과 죄가 주는 시련인 줄 알아요 근데 그거 페이크입니다 아니요 사단은 그런 줄 알고 좋아하는데 우리는 그 안에서 오히려 성장하고 인내를 견고히 하는 것입니다 인내만 우리가 이룰 수 있다면 최후 승리에 대한 확신은 보장됐어요 그런데 그 승리가 있을 때까지 우리가 견뎌야 되는 거예요 견뎌야 권초선수가 3분을 견디듯이 마라톤 선수가 그 2시간을 견디듯이 견뎌야 되는 거예요 100미터 달리기 선수는요 10초만 견디면 돼요 근데 그 10초 견디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평생을 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선수로서의 캐리어 기간 동안의 그 평생을 운동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10초 15초를 견디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는 저와 여러분이 이 확신을 가지고 인내하고 견디게 되기를 추구합니다 견디게 되기를 추구해요 그렇지 않고 벌써 동공이 풀어지고 다리가 흔들리고 뿌리가 잘려나가면서 기쁨도 즐거움도 없어진 그 모습으로 서 있지 않기를 바라요 그리고 소위 소위 그것을 시험 들었다고 말해버려요 여러분 이것은 비겁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성은 점령되지 않았다 에요 성은 점령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자중질환으로 뿌리가 끊겨버릴 때까지 사단은요 들어와서 성루에 있는 깃발 내리고 자기의 깃발 꽂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스스로 시험 들었다고 말하고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뿌리가 잘리기 전에는 사단은 우리한테 와서 사단이 깃발이 있어요 여러분 깃발 없습니다 여완이 씨 우리 한연만이 우리에게 깃발이 될 수 있어요 독립전쟁 때 미국에서 나왔던 그 병사들을 격려하는 구호가 뭐였습니까 성조기는 아직도 불타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들의 불타고 있는 국기 성조기 그거를 보고 그들은 다시 한번 용기를 냈습니다 독립전쟁의 유명한 영웅은 조지 워싱턴이죠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미덕은 단 한가지였어요 그는 최후 승리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모든 싸움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아마 맥아더 장군도 역시 그랬을 거예요 승리에 대한 확신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죠 권율 장군도 이순신 장군도 승리에 대한 확신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그 유명한 테르모필레 전투에서 300명의 도시연합군 스파르타를 이끌고 나가서 그 페리샤의 크세르크세스 1세 그 대군과 맞섰던 레오니다스도 그랬을 거예요 승리에 대한 확신을 잃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 시간을 견딜 수 있는 인내를 훈련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집에 그리스도의 집에 아직도 성루의 깃발이 나붓기고 있습니까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성이 점령당하면요 적들은 와서 제일 먼저 깃발부터 꺾어요 깃발부터 꺾어 깃발부터 꺾어버린다 깃발 팍 꺾어버리면 그리고 다 함성을 지르는 거예요 니들은 이제 사기가 꺾였어 싸우기도 전에 싸우기도 전에 깃발부터 내려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깃발이 나붓기고 있습니까 올해 한 해에 우리는 그 깃발을 먼저 꽂는 거예요 깃발을 꽂고 하나님 우리가 결승점에 이를 때까지 최후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자신감을 잃지 않고 하나님 인내로서 경주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오시리가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게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성주가 성의 주인께서 오실 텐데 잠깐 후면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버텨라 그때까지 버텨라 그때까지 기다려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얘기가 굉장히 실감나게 들리네요 실감나게 들립니다 오시리가 곧 오시리라 그 사이에 성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복음의 승리를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적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자중질환 결환을 일으켰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들 그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한다고 왜냐하면 동성애 동성결혼 이런 거에서 교회가 반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있을 수 없다고 떠나간다고 그래요 떠나라고 그러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귀는요 좋아하는 거예요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거 그래서 성 안에서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적이 밖에 와서 무너뜨리기도 전에 자중질환으로 자기들끼리 싸워요 그리고 적들은 밖에서 서서 팔짱 끼고 바라보고 있어요 자기들끼리 스스로 무너지기 위해서 엊그제 한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연락을 해서 제가 메시지를 미쳐본 일을 했어요 저에게 무슨 신학교 동문상을 받으러 오래요 저는 사양합니다 정말 아니 그 성의는 고마운데 관심은 일도 없습니다 정말 지금에 와서 무슨 동문상이 뭔지 싸워야 합니다 주님이 잠시 잠깐 오면 주님께서 오실 텐데 그때까지 우리가 성을 빼앗기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빼앗기지 안 않을 겁니다 왜냐면 사단에게는 깃발이 없어요 자기가 내세울 깃발이 없어요 우리를 자중질환으로 무너뜨리게 할 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관용이 있고 포용력이 넓은 것처럼 우리를 미역해서 그리고 우리들의 가치관을 성경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주대심과 주권자 되심을 무너뜨리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물러서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물러서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멸망한다는 거 영어성경이 뭐라고 하시는가 보세요 디스트로이예요 파괴된다는 거예요 파괴된다는 거 뒤로 물러서면요 그리고 흘러 떠내려가면요 우리가 2장 1절 사절을 말씀해서 목사한 것처럼 흘러 떠내려가면 배가 부두에 제대로 정박되어 있고 묶여있지 않으면 폭풍우가 몇 번만 흔들어버리면 그냥 풀려가지고 떠나가버려요 흘러 떠나가버립니다 그게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 여러분 경주자가 돌아서는 것처럼 수치스러운 일은 없어요 목적지를 향해서 달리고 있는데 포기하고 돌아서 버려요 자기가 그게 턴오웨이 돌아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낙심하고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아무도 그러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자기가 스스로 떨어져 나가요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으리라 아니요 파괴되리라 하는 거예요 파괴되리라 파괴되는 게 뭔 줄 아세요? 전쟁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 파괴됩니까? 적의 핵심 지휘부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 끝나요 게임 끝나요 지휘부가 파괴돼요 복구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비행장을 파괴합니다 보급로를 파괴해요 병참기지를 파괴해버려요 그러면 이제 끝장이 나는 것입니다 물러서면 파괴한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아량을 보인다고 얘기하면서 등을 보여요 그러면 적이 인정해주고 스스로 물러갈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파괴해버립니다 다시는 제기하지 못하도록 파괴해요 먼저 믿은 성도들 그래서 나는 요즘 잠잠히 좀 쉬고 있어요 아니요 등을 보였다면 파괴될 거예요 이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한마음교회 니들 잠깐 쉬고 있다고요 성도들이 너무나 수고했다고 그러니까 이제는 올해는 쉰다고 그래서 흘러 떠내려간다고요 돌아선다고요 물러선다고요 예수님에게서 알아서 스스로 멀어진다고요 사람 때문에 세월타 때문에 일이 많아서 질병이 힘들어서 올해는 이사하니까 자녀들이 지금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래서 흘러 떠내려간다고요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실 텐데 그때 우리가 성로에서 깃발을 스스로 내리고 그러면 우리들은 파괴된 믿음으로 뿌리가 잘려나가고 그래서 어떻게 싸워요 어떻게 싸웁니까 더 이상 싸울 수가 없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최종적인 구원은 인내하는 자들에게만 보장되어 있다 할렐루야 당연합니다 견디는 자에게는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사단의 힘은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죄의 권세는 우리를 죽일 수가 없어요 스스로 죽도록 만들어서 우리를 쪼그라들게 만들어서 확신의 뿌리가 잘리도록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그렇습니다 영혼의 시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후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도단성의 계하시의 눈을 열어서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적군들만이 아니라 불병거와 불말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길게 볼 수 있어요 롱테이크로 이렇게 길게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우리에게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인내가 필요해요 어떻게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인내를 가질 수 있습니까? 약속하신 이가 믿붙인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않고 굳게 잡는 거예요 휘브리서 10장 2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아들을 아낌없이 주시니가 우리에게 그 은혜를 보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시리라 이루시리라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아라 담대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라 그리고 그 싸움을 지켜나가자 인내하면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시간이 없는데 이 얘기를 아니면 내일 할 거예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이 말은 왜?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왜 같은 비슷한 얘기를 두 번 하느냐 두 번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노아가 하나님이 집을 지으라고 방주를 지으라고 말하니까 방주를 짓잖아요 내다보고 짓잖아요 그런데 그 방주 이후에 뭐가 있습니까? 홍수가 있습니다 모든 생명이 멸망하는 홍수가 있어요 그것도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 안에는 하나님의 어미로운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믿음이 솜사탕이라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때의 그 반대급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겁먹고 겁주자는 거 아닙니다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사야에서 6장에 일생 동안 잊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붉은 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놀랍게 체험하고 거기서 그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이 믿음의 눈으로 영혼의 시력을 열어주셔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았습니다 또 무엇을 보았습니까? 자신의 부정함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부정함이 심판당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는 그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이루실 최후 승리를 믿고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되고 그리고 무너져야 되는 또 세상을 하나를 또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저절로 잘된다는 낙관주의를 갖지 않습니다 요한교 시력을 보세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하늘의 눈을 떠서 영혼의 시력으로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나라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지만 그리고 또 무엇을 봅니까? 이 세상의 제국이 무너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옷깃을 여미고 그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 살 것이냐? 믿음으로 살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며마 삽니다 주님이 최후 승리를 이루시리라 그 믿음으로 말며마 삽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확신과 담대함이 필요한데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그러니까 말씀에서 멀어지지 마세요 바쁘니까 그거하고 말씀하고는 상관없어요 세상이 힘드니까 그거하고 말씀하고는 상관없어요 제가 직업적인 목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화가 있을 진저 아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태생이 게으르고 말씀 멀리 살았던 그런 존재로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말씀을 멀리하지 않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로 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잘 믿었던 걸로 우리가 번전치기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말씀을 사랑하고 인내로서 경주하고 절대로 떠내려가면 안 돼요 절대로 물러서면 안 돼요 절대로 돌아서면 안 돼요 절대로 예수님에게서 스스로 멀어지면 안 돼요 그러지만 않는다면 견디면 우리가 승리를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은 칭찬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인내로서 갈 때 주님은 칭찬하셨습니다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마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저에게도 그 칭찬을 여러분에게도 그 칭찬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2024년을 체크아웃 하지 마세요 올해는 주님 미안합니다 대단히 죄송한데요 체크아웃 그러나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실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상주시게 하세요 우리를 상주시게 하고 야 프랑프트의 한마음교회를 보았느냐 암흑의 집사를 보았느냐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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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